앞으로 나오실게요. 앉을 시간 없어요. 앉을 시간 없어. 체육관 좋다. 파이팅. 파이팅. 족구야 족구? 족구 같아. 됐다. 됐다. 아니 족구 족구 됐다. 형님. 정기호 선수 하이파이브를 너무 많이. 우리 족구 족구.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하이파이브를 너무 많이.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세. 아니 이게 엄청 세. 위에서 눌러 위에서 눌러. 나 손이 이렇게 꺾여. 자 여러분 자 오늘은 불꽃 튀는 환승계약 레이스로 각 체육관은 매 라운드 승권을 투표에 따라 차등으로 자금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본인 팀 선수랑 개별 연봉 협상을 한 뒤에 연봉을 지급하면 되는데요. 연봉 지급 후에 남은 금액은 당연히 관장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중에는 관장 중에는 돈 많이 남은 한 명이 우승 상품을 받고 돈 적은 한 명이 벌칙이고요. 선수 중에는 돈 많은 선수 3인이 승리로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상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돈이 가장 적은 선수 2인은 벌칙인데 여기서 두 명 추가로 지목합니다. 아 지목이야. 나한테 돈 적게 주면 지목이야 난 그냥. 지목 안 좋아요 지목. 오늘은 좀 특별한데요. 각 체육관에는 1군과 2군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군은 1군끼리 2군은 2군끼리 대결을 하는데 관장은 일단 아무 때나 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 1군 팀이 이길수록 전체 승패에는 유리해요. 그리고 연봉 협상 또한 1군이랑만 진행합니다. 그래요? 2군 선수들은 연봉 협상 없이 최저 연봉만 받고 바로 플레이를 하겠네요. 야 소민이는 완전 1군이잖아 너. 아니 본인 팀이나 신경 쓰세요.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 팀이나 신경 써. 신경 씁니다. 좋아. 자. 관장님 저희 화이팅하고 시작하자는데요. 염치기 선수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많이 했는데. 야 뭐해 정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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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와. 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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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파이팅을 너무 많이 해. 아니 파이팅을 너무 많이 해. 잠깐만 여기는 손만 내밀면 갖다 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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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님. 한 번 더 하자는데 파이팅을. 나 기분이 너무 좋아. 나 되게 선수된 것 같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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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아니 누가 누가 고라니 누구야 고라니. 고라니 누구야. 자꾸 고라니 고라니. 자 관장님들은 지금 먼저 이 분 나눠주시고. 그리고 주장을 한 명씩 정해줘. 주장은 만 원 더 드리기. 아 주장 만 원 더. 아 일단 주장은. 지영 언니 아니야. 그래야 될 것 같아. 주장은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할 것 같아. 주장 저게 우리. 주장 뒤로가 1군이니. 일단 그러면 잠깐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관장님.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뒤에서 받는 사람은 세미가 있어요. 이거 2군 거 아니에요? 이거 2군인데요. 아니 관장님 이러면서 먹여요. 1군 줘야죠. 아 이거 아는데 일단. 잠깐 입어요. 일단 잠깐 입으시고. 일단 입어요. 그리고 주장은. 그러면 연봉이 지금 좀 낮은 선수 내가 주장 한번 줄게요. 그러면 연봉이 지금 좀 낮은 선수 내가 주장 한번 줄게요. 그렇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주장. 우리 주장. 우리 샘정 전주장 전주장.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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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잘한다. 그러면 추가 룰이 있습니다, 추가 룰. 뭐야? 추가 룰이 있습니다, 추가 룰. 1라운드는 1군과 관장님들이 같이 해서 4대4 대결인데 이때 상대 팀에서 리베로 한 명 지정할 수 있어요. 그분은 손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베로 오지영 선수입니다. 블록벨트. 강한 공격을 잡아냅니다. 그냥 리베로는 손을 쓸 수 있는데 공격을 못 하는 것뿐이에요. 나 공격할래. 해야 돼, 오늘 공격 한을 풀겠대요. 우리가 상대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공격시켜줘. 리베로 누가 해야 하나? 진짜 답답하게. 그런데 종국이 형 손쓰기하면 저 형 어차피 발이 그러면 하하 형이 맞지 않나? 하하 형이 발을 잘 쓰고 종국이 형은 발을 못 쓰니까. 우리는 하를 손쓰기하고. 하하 형 같아. 왜냐하면 종국이 형은 발을 못 써. 오케이, 도발한다, 이거지. 오케이, 도발. 여기 김현경, 김현경. 나 리베로? 나 리베로? 잠깐만, 안 좋은 거 아니야? 여기다가. 좋지. 좋은 거지. 리심을 준다고? 우리 영경 선수. 오케이. 저기 세찬이. 세찬이 할게요, 세찬이.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되지, 바꾸면 안 되지. 세찬이 할게요, 세찬이. 바꾸면 안 돼. 안 돼, 안 돼. 바꾸면 안 되지. 바꾸면 안 되지. 해, 해. 바꾸면 안 되지. 바꾸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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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이팅. 하나, 둘, 셋. 어이. 여기 화이팅이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지난주 체육관 연습 때 하신 대로 옵션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마지막이에요. 1라운드 옵션은. 존댓말 안 쓰기입니다. 지금. 아, 반말 반말. 나 좋아해. 이름으로 불러요, 이름. 야, 연경아. 야, 재성아. 재성아. 내가 재성아. 내가 재성아. 존댓말 안 쓰기, 존댓말 안 쓰기. 좋아요. 진구야, 진구. 진구야, 진구. 진구야, 진구야. 야자야, 야자. 잘해, 잘해. 자, 지영이 도영이 잘해. 야, 똑바로 해라. 야, 재성아. 너나 정신 차려, 너나. 재성아. 재성아. 정신 차려. 재성아, 화이팅. 재성아, 화이팅. 야. 재성아, 재성아. 재성아, 화이팅. 야. 애들 신났네. 야, 연경아. 조용히 해. 김연경. 야, 연경아. 조용히 해. 김연경. 너 조용히 해. 야, 이게 뭐야. 애들 장난 아니네. 아, 씨. 자, 존댓말 하거나 야자를 안 지키면 바로 1점 감점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연경아, 서브. 연경아, 서브. 어? 어? 연경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째려봐요. 어. 뭐라 그러면 말을 해. 아니, 눈으로 자판을 쳐요. 조용하라고 해. 야, 저게 얘기해. 꼭다리로 조용하라고. 꼭다리로. 꼭다리로 조용히 해, 빨리. 연경, 꼭다리로 조용히 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자, 자. 그래, 麻 decor고 이 really bright. 야, 어디서 어디서 왔니. 쟤가. 좋은cussions,GI. PSG kör counts. 네, 형아. х track. 닿아니까?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다니까! 안 닿았다고 너! 닿았다니까? 야 소리 들었어! 나 닿았다니까 진짜!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다고! 안 닿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비등판 넣게! 비등판 넣어둬! 어 좋아 잘한다! 잘한다! 머리! 아니 다 떼는데 얘가! 아 진짜 다 떼어! 내가 다 떼니까! 혜선이가 서브하고도 앞으로가 됐죠? 바로가 바로가! 온바운드하고 치는 거예요! 오케이! 오우! 오케이! 혜선아! 오우! 오케이! 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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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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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고 파이팅하자니! 예! 잘했어! 잘했어! 예! 예! 오케이! 형, 대구는 1점만 따도 계속 파이파이브를 계속 하네! 야, 파이팅해! 파이팅해! 안 돼! 간다! 잡지, 이거! 나이! 오케이!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염치기 염치기! 뒤에 준비! 뒤에 준비!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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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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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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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제성아! 잠깐만, 이거 바꿔? 알았어! 알았어! 혜진아, 알았다고! 이길 때마다 뛰니까! 미치겠네! 이거만 안 해도 체력이 쎄거 많이 되고! 그리고 액개, 체력 액개! 뭐 하나 하면 다 선력이 달라서! 나 땀다! 2번 밖에 안 해도 나 땀다! 자, 제성아! 잘하자! 간다! 영경이 다다를! 오케이! 좋아, 좋았어! 표치기! 제성! 제성! 내가 넘기려고!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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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잘한다! 머리, 머리!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염치기, 염치기! 머리, 머리! 제성! 제성! 야! 자! 자! 잘한다, 잘한다!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간다, 간다! 너무 잘해! 잘한다, 잘한다! 야, 염치기 넘겨! 잘해! 염치기,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나야, 또!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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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fed! 좋아워! 가자 가자! 왜 뭐야, 뭐야, 뭐야! 떠나,bak root answer!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did it, men sustainability break! 아, 다시 한번 자! 아니, 이게 세리머니가 더 힘들어! 아니, 리베너 손으로 때려야 돼! 서버도 되잖아! 돼, 돼, 돼! 서버 되지! 오케이! 지난 일본전에서 30득점을 만든 김연경 서수입니다. 비로 서브 득점 좋습니다. 반말. 반말이야. 야, 가다, 가다, 가다. 정국이 화이팅! 껍다리 서브해봐! 껍다리 서브해봐! 정국이 화이팅! 껍다리 서브해봐! 정국이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뒤쪽이지 마! 하나, 둘, 셋, 둘! 야, 정국이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대하지 마! 야, 정국아! 야, 정국이 못한다! 야 여기 괜찮아 괜찮아 너버려 그냥 오케이 됐어 반말 반말 머리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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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넘어 오케이 됐어 괜찮아 찍어 찍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넘어와서 되면 원래 아웃이에요 아니야 여기 런닝맨에서 괜찮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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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이 넘어왔잖아요 김종국이 저한테 존댓말에서 1점 감점 너한테 아니 너한테 괜찮다며 저번에 또 너한테 괜찮다며 야 아니 종국이는 여목이야 못하는거 아니야 지금 야 꼭다리 너 해봐 지금 종국이 때문에 지잖아 저기 야 꼭다리 저거 야 거기 관장 바꿔야 되는거 아니야 2단에 야 반말해라 반말 반말이야 반말 아 이기면 돼 게임만 이기면 돼 야 석진아 지금 게임 중이야 빠져 야 석진아 서치지 말고 앉아있어 왜 서치지마 2군은 빠져 갈게요 1군 반말 야 양래차 종댓말 하지마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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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케이 정당해 할게 미안 아 미안 진짜 안할게 간다 이것들아 야 이것들아가 뭐니 올려 야 얘는 또 잘하네 야 소형이가 잘하네 야 엥닝잉잉 야 잉닝잉잉 야 안 막아도 되는데 올래 자 자 자 야! 아, 뭐해! 자, 자! 아, 뭐해! 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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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 그거 한번 해야 돼!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진짜 다들 낮추고 있어야 돼! 잘했어, 잘했어! 아니, 다들 낮추고 있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야, 정국이 발 못 쓰네! 정국이 발 못 써! 정국이 발 못 쓰는 거 너무 재밌어! 좋아, 좋아!